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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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게임을 해볼거에요 자 브롤스타 브롤스타즈 자 일단 게임을 잘한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의 그 뇌에 아주 똑똑히 박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FPS 게임이라서 적용시간이 필요했구나 라는걸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빡텐찐텐게임하면은 파도가 좀 달라져요 좁게 다시 간다 삑삑났어 삑나서 제대로 하면 돼 핵이에요 핵 핵이에요 저 저길 다 핵이에요 핵 핵 핵이에요 다 레..레벨? 레벨이요? 레벨..레벨 어떻게 불려? 자 오케이 이제 레벨업을 해버렸기 때문에 적들은 핵이고 뭐고간에 저한테 다 뒤집 Hebrew만 남았다 이겁니다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af BG만 남았다 이겁니다 아씨 브라질 스타즈 이게 사실 광고가 아닙니다 찐텐드로 이게 이렇게 하면 광고가 들어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거지 이게 광고가 아니 진짜 이깟 내 명예랑 내 신념 다 걸고 내 바나노 둔 바나노 둔도 걸고 내 고추 고맙습니다.